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고효율 냉난방기 등을 사면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합니다.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25일부터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. 고효율 기기 보급 지원 예산은 작년 300억 원에서 올해 750억 원으로 배 이상 늘었고, 지원 품목을 기존의 냉난방기에서 세탁기, 건조기, 냉장고 등 4개 품목으로 확대됐습니다. 소상공인이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을 신규 설치하는 경우 구입 비용의 40%까지 지원하고, 품목별 한도는 냉난방기와 냉장고가 160만 원, 세탁기와 건조기는 80만 원입니다.